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2022학년도 9평 대비 퀘스트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표준풀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뉴턴역학의 표준풀이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강에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 현강 수강생들 중에 이 부분을 들었던 친구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인강생들 중에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못 들은 친구도 있기 때문에 또 특정 부분에 설명을 하는데 못 들은 친구도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볼게요. 뉴턴역학의 표준풀이법에 대한 얘기는 왜 이걸 내가 얘기를 지금 9평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상황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완료가 됐어. 개념과 기출 부분들이 완료가 되어 있죠. 물론 안 되어있는 사람도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예상문제 풀이라던가 킬러 문제 풀이라던가 이런 공부들 또 빠른 사람들은 또 실전모의까지 실모를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뉴턴역학 부분이 항상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런 친구들 학습량이 많아. 많이 공부를 했어. 많이 공부를 했는데 시험 보면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해. 그게 3, 4등급이라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학습량이 많고 거의 2등급과 1등급 정도를 진동을 하고 있는데 항상 4페이지 들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시간이 안 남냐.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로 따진다면 30점대 후반대에 걸려서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학습량은 상당히 많은데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그 친구들은 나랑 거의 비슷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만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학습량이 부족해. 근데 나는 왜 30점대를 못 벗어나고 찍어서 한 문제 더 맞으면 40점대 나왔다가 계속 30점대 후반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모의고사 풀어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아, 내 이거 왜 틀렸나. 근데 시험을 보면 항상 30대 후반 1등급은 거의 안 나오고 2등급에 걸려가지고 2등급도 완전히 상위권 2등급이라기보다는 좀 애매한 2등급 나와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한번 자기를 되돌아 봐봐. 되돌아보면 이 비역학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비역학은 금방금방 이게 보완이 돼. 그렇죠? 어, 틀렸어. 비역학. 해설만 봐도 이해가 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실수야.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비역학을 잘 안 틀리고요. 이제 진짜 준킬러, 킬러들을 틀리게 되는데 그중에서 항상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건 뉴턴 역학 아닙니까? 뉴턴 역학은 6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비역학을 안 틀리고 있는데 30대 후반이 나오고 있고 시간은 부족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문제를 푸는 걸 보면 앞부분에 뉴턴 역학에서 자꾸 발목이 잡혀요. 6평을 한번 생각해봐. 6평의 12번이랑 13번 문제였죠? 12번, 13번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나란한 자동차 운동 문제 있잖아. 거기서 이제 딱 막히죠. 거기서 이렇게 풀려고 했는데 문제를 읽고 풀려고 했는데 읽었어. 이렇게 읽었어. 그래서 풀기 시작했어. 첫 번 풀기 시작했는데 이리라고 쓰진 않겠지만 풀다 보니까 안 나와. 안 나오면 대부분 문제를 다시 읽어요. 그렇죠? 문제를 다시 읽죠. 다시 읽어보자. 저는 초반식 부분에 문제를 절대 다시 읽지 말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시 읽을 거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읽고 두 번째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해서 보니까 맞았어요. 이게 정확한 풀이법이야. 이게 정확한 풀이법인 거죠. 정확. 얘는 실패한 거야. 시행착오라고 부를게요. 시행착오가 생긴 거야. 시행착오를 겪고 정확히 풀고 근데 다음 문제 13번을 들어갔더니 이번 6평부터 13번이 연결된 물체에서 실 끊어지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읽었더니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자기가 잘못 생각했어. 이게 안 나와. 그리고 또 다음 풀이법으로 풀기 위해서 다시 읽고 풀었더니 또 정확하게 풀었어.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랑 제대로 된 풀이를 진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맞죠? 30점 때 후반대 친구들 이런 경우가 많아. 이렇게 되면 뒤에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한 문제 풀 시간에 두 문제의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본 너희들이 평소에 공부를 할 때 과제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할 때 문제가 어려운 문제를 보잖아? 문제 풀면서 처음에 잘못 풀어. 그리고 두 번째 방식으로 다시 풀었더니 맞아. 그럼 너희들이 맞는 줄 알아. 그걸 아 난 맞았다. 맞은 거죠. 왜? 두 번째 풀이를 봤더니 정확히 해설을 봐도 정확하고 강의를 봐도 정확히 그럼 난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문제에서 또 시행착오를 거치고 틀렸고 다음번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풀더라. 이런 친구들은 시험장에 가도 이렇게 풀어요. 시행착오를 거치는 훈련을 하고 시험장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4페이지 들어갈 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비역학에서 막 틀리는 친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난 시간이 부족해? 다 이거예요. 아니 분명히 풀 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한 방에 이렇게 가지 못했나? 이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죠. 계속 이 훈련만 했으니까 당연히 시험장에 가서 시행착오 거치고 정확하게 푸는 거죠. 난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 방에 정확하게 가란 얘기예요. 니들이 이 문제를 틀렸으면 내가 왜 어떤 포인트에서 이 해법을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 흐름을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끊지 않고 그냥 두 번째 풀이를 제대로 풀었으니까 난 이 문제를 안다고 생각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냐는 거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장 가서 맞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한 문제 틀리고 있는 거죠. 이 문제 맞췄어도 다음 문제 뒤에 있는 한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6평 수준으로만 나와봐. 당연히 못 풀지. 20번은 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끈을 좀 끊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풀었다면 문제를 인식하셔야 돼요. 문제를 인식하라고. 내가 잘못 풀었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처음으로 생각했던. 왜 이걸 처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는가. 계속 이렇게 푸는 친구들은 역학 실력 없는 겁니다. 공부 학습량을 만점 받는 애랑 똑같이 공부해놓고 38점 맞으면 유턴 역학 되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인식하시고요. 표준풀이법이란 건 뭐냐면 되게 위험한 풀이 제목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역학에 대한 표준풀이법. 역학 표준풀이법이라고 할게요. 현강에서 학생들한테 많이 수업을 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건데요. 뉴턴 역학의 문제의 형태를 읽는 훈련인 거죠. 읽는 훈련. 뉴턴 역학은 풀이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법을 알려줄 때 최상위권들은 도움이 되는데 중위권 수준들은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더 헷갈려요. 왜? 아니 세 개를 하나의 풀이. 저도 가끔씩 세 개씩 설명해주고 이래요. 해법을. 그런데 이게 중위권,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대단히 이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일관적인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일관적인 풀이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땐 이게 더 편하고 이땐 저게 더 편하고 그럼 난 대체 뭘 써야 되냐는 얘기야. 그걸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아직 안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이드를 잡아주는 거야. 가이드. 니들이 40대 중반. 일단 1등급 수준까지 갈 때까지는 뉴턴 역학이 더 뭔가 좀 아이디어가 뛰어난 혁신적인 풀이들이 있어도 그런 것들로 훈련하지 말고 기본적인 일관적인 풀이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 그리고 45점까지 올린 다음에 혁신적인 풀이든 무슨 아이디어가 뛰어난 풀이든 직관적 풀이든 그때 여러 가지 풀이들을 훈련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45.1등급 엔트리까지 갈 때까지는 뉴턴 역학을 문제를 보고 이건 이렇게 푸는 것이다. 이게 90% 이상 확실한 방식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조금 더 들어도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금 건조하게 설명을 할게요.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캐스트는 조금 성격에 맞지 않고 시간도 뭐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캐스트는 잘 안 보기 때문에 딱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역학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해석하는 시간 해석 문제하고 거리를 해석하는 거리 해석이 있다는 것은 얼핏은 알고 있을 거예요. 시간 해석 첫 번째 이 시간 해석이 시간을 주거나 물어보는 건데 시간을 주거나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나 물어보는 형태 기본적인 큰 게 분류를 하면 시간 해석과 거리 해석이에요. 그 두 개를 구분을 못하게 되면 시간 해석 문제에다가 거리 해석 쓰고 거리 해석 문제에다가 시간 해석을 써버리니까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시간 해석 문제에다가 거리 해석을 먼저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부분 시간 해석을 잘하기 때문에 거리 해석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 해석을 먼저 써보고 안 되니까 거리 해석을 쓰는 거야.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 나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상황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은 구분을 해서 여러분이 전달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아는 사람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알겠죠? 무조건 다 들으라는 게스트가 아니야. 아까 타계층을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안 들으셔도 돼요. 재수업 쭉 들었던 사람들은 나를 너무 사랑해요. 강민은 선생님의 표정들을 좀 보고 싶어요. 이런 거라면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딱 까놓고 여섯 문제가 출제되잖아. 특히 이번에 6편 같은 경우는 여섯 문제 중에 한 문제 기본 문항이 안 나오고 중급 수준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러프하게 그냥 구분하면 세 문제 시간 해석이고 세 문제 거리 해석이야. 여러분들은 그 여섯 문제를 전부 다 시간 해석으로 풀려고 하니까 세 개 정도가 시행착오가 나오니까 뒤에 4페이지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된 게 있어. 통합된 거. 통합된 건 시간 해석하다. 거리 해석 물어보면 바로 거리 해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을 주거나 물어보는데 이런 형태는 찾을 수 있는 게 숨어있는 경우가 있어. 숨어있는 경우는 바로 동시에 순간 때 동시, 순간, 때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건 전부 다 두 물체의 운동을 비교할 때 나오는 것인데 그때 시간이 동일하다라는 조건을 주는 겁니다. 동일한 시간. 이건 시간 해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 해석이 나올 때 세 개의 표준 풀리법과 거리 해석의 세 개의 표준 풀리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구평전에 무언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시간 해석의 기본 풀리법은 평균 속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80% 이상이 다 평균 속력으로 풀려요.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 속력에다가 중간 속력을 넣는 거야. 중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중간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중간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푸는 겁니다. 다 알긴 알죠? 지금 니들이 듣는 건 이걸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건조하게 좀 정리만 해볼게요. 두 번째는 0V0꼴로 나오는 시간 해석 문제가 있어. 시간 해석인데 0V0꼴 그럴 때는 VT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린다. 요즘 VT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잘 출제가 안 됩니다. 방향성이 좀 안 맞아서 요즘에 경향이 시간 VT 그래프를 굳이 그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VT를 줘서 해석한다던가 특별한 경우에 VT를 쓰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게 0V0꼴이에요. 속력이 빨라져서 초고점 때리고 다시 느려지는 이런 것들이죠. 이랬을 때 거리가 이게 2대 1로 나오게 되면 시간은 2대 1인 거죠. 면적이 거리기 때문에 면적이 거리기 때문에 거리가 2대 1이야. 그럼 정확히 면적이 2대 1이니까 밑변이 2대 1이지. 그러면 가속도는 1대 2겠죠.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2.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그렇죠?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시간, 지금 속도 반환하는 앞부분이랑 뒷부분 똑같으니까 가속도랑 시간은 반비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게 0V, 0골. 이때는 대부분 거리비를 주거나 시간비를 주게 되면 가속도비를 찾아서 푸는 거죠. 이럴 때 이 VT를 쓰면 VT는 사실상 거의 잘 안 써요. 알겠죠? 잘 안 씁니다. 이때만 써도 이때는 아주 강력하게 활용이 됩니다. 알겠죠? 2대 1이면 2대 1이고 3대 1이면 3대 1, 1대 3 4대 1이면 4대 1, 1대 4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초기 속력이 0이거나 나중 속력, 파이널 벨러시티가 0일 경우에 등가속도 운동 문제 그럴 경우에는 S는 1분의 1 AT 제곱을 쓰시면 됩니다. 처음 속력이 0인 거야. 다 알 것이고요. 끝 속력이 0인 것도 잘 알았나? 끝 속력이 0이라면 이게 가속도가 마이너스 A일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A일 경우에 이게 T라고 하면 속도 변화량이 AT인데 AT 속도 변화했을 때 0이 되니까 초기 속력이 AT야 그러면 이게 이동거리 구해라 그러면 당연히 2식이 나오는 거죠. AT 곱하기 T 나누기 시간 해석의 세 가지 풀이법입니다. 알겠죠? 대부분 예를 풀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문제를 딱 읽잖아? 시간 해석이구나 인식하게 되면 0V 0꼴이다? VT 그래프 초기 속력이나 끝 속력이 0이다라고 하면 예를 쓰고 아니면 다 평균 속력을 푸시면 돼요. 이런 건 니들이 잘 한다고요. 하나만 추가를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플러스 알파는 힘과 시간 정보를 줄 경우에는 충격량을 쓰는 거예요. 충돌 문제에선 당연히 쓰는데 충돌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 충돌 문제가 아닐 경우에도 힘과 시간 관계를 주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쓰는 이 방식을 취해주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건 많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쓰는 거는 어차피 충돌 문제에서 나오게 되는데 운동량 보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 쓰여요. 공면 유형에서 종종 쓰이죠. 공면에서 힘 둘이 같은데 시간은 1대2다. 그때 속도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이걸로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시간 해석은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하는 게 기본이고 대부분 평균 성력으로 풀려. 알겠죠? 평균 성력으로 풀립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거와 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거리 해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거리 거리를 주거나 묻는 문제예요. S 또는 높이를 주거나 이거를 주거나 물어보는 문제인데 사실상 시간 해석이 아닌 것은 다 이 방법이에요. 그럼 거리 해석의 표준 풀이법도 세 가지입니다. 알짜임이 한 일만큼 뭐가 변한다? 운동에너지가 변한다가 1에너직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이야. 이 녀석이랑 같은 관계가 있어요. 이 녀석이랑 같은 관계. 같은 관계가 바로 시기인데요. 무슨 시기냐면 이 시기예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 너희들 눈에 이게 1에너지 정리로 보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건데 왜냐하면 힘 곱하기 거리 개념이잖아요. 거리고요. 시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 나머지 두 개인데 나머지 두 개도 다 들어본 거예요. 중력이나 탄성력만 일을 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고 중력과 탄성력 이외에 나오는 힘은 장력과 마찰력밖에 없거든. 그래서 장력하고 마찰력이 나오잖아. 마찰력이 일을 하잖아.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됩니다. 이게 세 가지 풀이법이에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 거리해석 문제로 인식을 딱 하는 순간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 세 개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특히 인식을 잘 쓰는 자가 뉴턴 역학을 잘하는 자야. 막 거리해석 문제인데 이걸로 막 하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머릿속을 뒤적뒤적 해가지고 머릿속에 아 EAS라는 식이 있었지? 한번 적용해볼까? 적용했더니 맞았어. 정확하게 풀이가 됐어. 그런 식으로 쓰는 건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이죠. 이식을. 이식을 써야 할 때 정확히 뽑아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진짜 역학을 잘하는 친구들이야. 자, 그럼 얘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거리해석을 이제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일단 시간해석이 아니다. 그럼 셋 중에 가장 먼저 얘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를 구분하는 구분선이 있어요. 1에너지 정리 같은 경우는 퍼텐셜 에너지가 도입되기 전에 나온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중력 퍼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 없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럴 때 나온 거기 때문에 퍼텐셜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리고 퍼텐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에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니까 거리해석인 것 같은데 퍼텐셜이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바로 얘를 쓰는 거야. 1에너지 정리. 알자임이 한 일이 운동이니 변하라. 근데 문제를 보니까 가속도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 그럼 바로 얘를 쓰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발동 조건들이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읽었어. 시간해석이 아니네. 거리해석이야. 근데 문제를 보니까 퍼텐셜이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1에너지를 써야겠다고 했는데 가속도가 보여? 가속도 조건이 나왔어? 그럴 땐 EAS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갖다 쓰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할 거면 이 식은 쓰지 마. 알겠죠? 머릿속에 뒤적뒤적해가지고 어떻게 튀어나오는 식으로 얘를 활용할 거면 하지 마. 알겠죠? 방금 내가 말한 대로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서 그게 부합될 때 얘를 쓰는 훈련. 그래서 너희들이 연습할 때는 이걸 EAS를 쓸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뉴턴 역학을 푸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지. 포텐셜 에너지라던가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있다. 라고 하면 둘 중 하나를 쓰면 돼요. 근데 중력과 탄성력만 일을 하고 있어? 그럼 역학적인 보존을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역학적인 보존을 쓸 때는 항상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하고 증가한 역학적 에너지에 크여 갔다. 무언가 감소한 게 있으면 무언가 증가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쓰게 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장력과 마찰력 이게 장력은 운동 방향도 있고 운동의 반대 방향도 있고 마찰력은 무조건 운동 반대 방향만 있는데 그때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되었거든. 이때 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장력이나 마찰력이 이해를 하게 되면 마찰력이 이해를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잖아. 이건 역학적 에너지 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쓰는 겁니다. 장력과 마찰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대부분 연결물체에서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연결물체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애가 있고 부분적으로 감소하는 애가 있어요. 장력이 운동 방향일 수 있고 운동의 반대 방향일 수 있어. 이건 아주 강력한 시기이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 부호의 규약이라는 게 있는데 부호 규약을 준수할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하는 걸 오른쪽으로 넣을 때는 플러스로 감소하는 거는 마이너스로 넣으셔야 돼요. 이 관계는 감소량과 증가량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활용하는 방식이고 얘는 역학적인 변화를 오른쪽에 다 때려박는 거기 때문에 증가한 것과 감소한 것의 부호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걸 쓰면 강력한 풀이법이지만 부호 규약을 준수한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같은 게 일을 하게 되면 음의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운동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양의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 부호 규약을 지키면 얘는 아주 강력하게 문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문제를 정확한 풀이를 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거리에서의 풀이법이 이렇게 있어 문제들은 이제 거리에서 거리가 뭐 절반 갔을 때의 속력은 몇 배가 되냐 얼마가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들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그때 퍼텐셜이나 역학적 에너지를 묻는 게 아니라면 얘를 쓰고 가스토 정보가 있다면 얘를 쓰는 거예요. 시간 해석에서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역학적 에너지, 퍼텐셜 에너지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에 보존을 쓰거나 장력과 마찰력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에 변화를 쓰면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뉴턴 역학을 계속 시간 해석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6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는 시간 해석에 맞기 때문에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어떻게 돼? 안 맞으니까 그걸 폐기하겠지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얘나 얘나 얘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걸 그 앞부분에 거리 해석에서 시간 해석이 아닌 것을 제거하고 한 방에 정확한 풀이를 찾는 걸 연습해달라는 얘기예요. 알았어? 시행착오를 거치고 푸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시간이 자꾸 부족하다. 부족한 이유는 비역학이야. 모르면 그냥 못 풀어서 그냥 끝나는 거지만 뉴턴 역학은 풀려고 하다가 못 풀고 넘어가거나 풀려고 하다가 풀고 넘어가는데 결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제거해야 돼. 그것만 제거돼도 15분이면 4페이지 들어갈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1등급인 학생들이 15분 정도 남았을 때 4페이지, 4문제 정도 남는 거야. 4문제를 15분 동안에 풀려고 하면 천천히 풀어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4문제를 5분 안에 풀려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시간이 부족하겠지. 그래서 그 시험보는 연습이 안 돼 있다. 계속 실무만 열심히 푼다고 해서 갑자기 역학을 바라보는 눈이 훅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역학 공부할 때도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푸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공부는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돼. 점수는 계속 거기에 막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해 주길 바라요.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저 방식을 따라서 훈련을 하는 거죠. 알겠죠? 나중에는 뭐 이건 무슨 뭐뭐할 때, 뭐뭐할 때 이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알겠죠? 자, 구평전에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건조하고 재미없는 퀘스트를 진행하는 건 이런 것들에 대한 아예 안목 자체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역학 공부를 할 때 제대로 좀 공부를 하자. 자신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뉴턴 역학에 시간 투자를 한다면 그런 안목이 생길 수 있어. 한 달 정도 연습하셔서 구평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마의 장벽을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구평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